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씨가 딸아이의 논문 제1저작권에 관해서 처가한 일이고 저는 잘 모른 일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집사람에게 전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자신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예 논문권과 자기 가족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조국사건과 관련된 인턴 경력 조작사건 논문 제1저작사건, 상장위조, 토창장위조 등은 모두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아예 장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협업관계를 통해서 고려대학 입학과 부산대 의전은 부정입학을 성사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 조국 후보와 그 안에 되는 정경심 교수 그리고 딸아인 조민씨가 공모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 일이다 일종의 가족 공모 비리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는 그런 주장은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조국 씨의 주장이 맞은가 조국 논문 제1저자 등재권에 관한 생각입니다 조국은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당국대 교수가 주도했던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대한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 집권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한 것은 당국대 의과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문제입니다 제1저자 선정에 저 자신이나 저희 딸이나 저희 가족이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딸이 인턴을 하기 전에 여러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제 딸의 연락을 받고 교수님들이 와도 좋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딸이 참석했습니다 조국의 답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부지의 고교생 이메일을 받고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의과대학 대학 교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1저자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국은 당국대 논문과 대학 입시의 관련성을 철두철미하게 부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국대 논문을 가지고 고려대에 입학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을 입학한 것을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가족은 관련된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국대 논문은 제1저자 자체를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적지 않았다 논문병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은 의학으로 고려대학을 들어간 것이지 결코 당국대 논문을 가지고 고려대학에 들어간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런 당국대 의과대학 논문 제1저자권이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마 조국의 딸인 조민이 자칫 잘못하면 이번 사건과 연루돼서 고졸자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강경한 그런 방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순실의 딸이었던 성마승수 정유라 씨는 건메달 리스트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그런 엄격한 조사에 따라서 부정입학과 그 다음에 학위가정 부실을 들어가지고 중절로 강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다른 방송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의 건 전북대학의 교수건 한양대 의과대학건 등은 모두 자식이 논문 등재로 입학 취소가 된 그런 사례들에 속합니다 설레로 보나 관레로 보나 전레로 보나 조국 씨의 딸에게만 유벨락의 예외로 허용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조국 씨의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전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머지 전거들이 앞으로 속속 밝혀지리라고 봅니다만 최근에 동아일보가 특종한 그 전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가 증언하는 2007년도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아일보가 발견한 조국 개입 증거 동아일보에서 9월 6일자 조국달 조민이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영문 원고 초고 파일을 전문가의 의뢰에 분석해서 발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조민 씨가 2007년 8월 26일 날 당국대 의과대학교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 문서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와 최종 저장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사명은 조국 후보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그 다음에 파일명은 조민드라프트.doc.라는 제목의 ms워드 파일 속성 정보에는 문건 최초 작성자와 문건 수정자 최종 수정자가 조국의 이름이 두 번씩 등장합니다 이것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서의 속성 정보입니다 조국은 9월 2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논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정언하면 자기는 절대 몰랐다는 거죠 서울법대에서 어떻게 작성이 됐냐 이야기 조국은 고교 1, 2학년 때 의대 인턴 과정이 됐어도 저와 배우자는 전혀 관념한 바가 없듯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정언은 다릅니다 장교수는 A4 용지 두 쪽 분량에 조민 씨가 보낸 논문 초안을 본 뒤 조문 씨에게 보완 및 수정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장교수는 초고는 용어도 틀리고 오타도 있고 너무 형편없었다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장교수는 당시 조국 씨와 부인 정정심 씨가 조민 씨의 논문 보완 및 수정 작업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국 후보 부부가 일체 아이의 부정 입학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컴퓨터 서류 증거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조국 후보와 그 다음에 조국 후보의 부인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부정 입학을 지원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올 수 있을 거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조국 씨 역시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또 특히 딸아이가 자칫 잘못하면 고졸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제1여자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논문이 고려대학 입학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까지는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